날씨였습니다. 던져가지고 던져가지고 체비 정렬을 시켜야 돼 만약 여기서 이리 간다 치면은 오른쪽으로 던져가지고 조금만 던져나갖고 체비 정렬이 된다니까 이쪽 바늘에 던져있고 체비 정렬이 되어져야 돼 그냥 바로 엉글이 안가는 상황에서 바로 내려놨으면 이렇게 체비 엉글이 지프다 이렇게 다른 건 아예 아예 안 나와야 돼 저런 건 아예 없어 아예 안 나와야 돼 아예 안 나와 아멘 오, 여기다! 여기다! 와, 안 볼 수고! 어? 오 형님 형님 봐주십시오 와 사이즈 좋습니다 오 조방 조방다 오 쌍룰 되었어 이야 쌍룰 되었어 아 완전 선상만 찬이네 이야 이게 황산 갑오징어 아 덕분에 잘 먹습니다 족발과 정갱이 회 초밥 아 짱은악씨 진짜 어렵습니다 아 어렵네 다수했습니다 오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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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uisiana 어 오늘 형님 스페셜입니까? 어 사이트 크다 들어줘 히트 와 큰갑다 동아리 아닌가 아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 속이 텅텅 비다 이거 배 속이 텅텅 비다 이거 좋은데 있어 와 꽁짱하다 깨끗하게 시선하고 있는데 일찍요? 아 줘봐 줘봐 아 줘봐 줘봐 있어요?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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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 되게 귀여워 오케이 와 오랜만에 한 수했습니다 와 쭉쭉쭉 난다 이거 우와 우와 와 뭐였어? 오 오 오 오 오 오 빨리빨리 이소 빨리빨리 이소 한 마리 날아왔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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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고 맛있다 밭 고춧가루 비시려 와아 우와 와아 와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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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마자 고춧가루 물을 사서 물을 넣는다 고추 계란 고추 고추 계란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